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른 금융생활을 도와드리는 한국기지털금융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과 또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직 월급 전인데 갑작스러운 경조사 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받기에는 신용도 하락의 문제로 불편함이 있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총티켓에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어요.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이용하시려는 금액이 크다면 무이자 할부 또는 장기 할부까지 가능해서 너무 좋았어요. 신용카드 현금화의 최고 장점은 바로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매해서 총티켓에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보니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총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믿고 안전한 진행이 가능했어요. 또한 365일 24시간 언제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통티켓 문의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티켓을 사칭하는 유호가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꼭 정식 통티켓에 문의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디지털 금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른 금융생활을 도와드리는 한국 디지털 금융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과 또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직 월급 전인데 갑작스러운 경조사 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 현금 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받기에는 신용도 하락의 문제로 불편함이 있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통티켓에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어요.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이용하시려는 금액이 크다면 무이자 할부 또는 장기 할부까지 가능해서 너무 좋았어요. 신용카드 현금화의 최고 장점은 바로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매해서 통티켓에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venture vu hier seat venture vu hier こう toe venture vu hier cu Jazz venture vu hier weapon Wallace 髮 manage pressure ण jets less 絵